항암 치료 중에는 항구토제의 일종으로 덱사메타손이라고 하는 스테로이드를 복용하고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. 특히 항암 치료 중에 구토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이 스테로이드가 항상 들어가기 때문에 이 약제에 의한 딸꾹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 담당 의사한테 말씀을 하시면은 다른 스테로이드 교열로 바꿔주시거나 아니면 항구토제의 일종의 맥페란이나 바클로펜 같은 다른 딸꾹질 멈추는 약을 투약받을 수 있어 의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